22장 성전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여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에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층에 있는 정돈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6월절을 준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6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6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여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두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치판을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줄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수비대와 장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여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쇼, 나는 예수를 모러!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여!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한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여!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쇼!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알아맞혀봐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나리박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